ㄷㄷ ㄷㄷ 아 이렇게 얼굴이 없는거지 않아요? 절대언거에요 다른거 한번 쳐봐 그리고 인형이라면 응? 저 반주말고 인형씨가 제일 잘 치는 거 있어요? 근데 제가 별로 그렇게 그런게 없어요 딱히 없어서 그래도 제일 편안한거 한번 쳐봐요 어... 없네 뽀로로 아니야 괜찮아 뭐 안 먹으려도 아 지금이 어울리는 야 이거 그거 우리 결혼식 때 축하했던거 같고 그 10월에 10월에 이건 이 노래 아세요 저 이게 축하였거죠 응 뭐지 노래가 잘하는데 하니당 네 아 하니당 제왕 하니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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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운 그릇!